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종국들에게 말씀하신 걸 그분의 피조물들, 그분이 참조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나무를 본다거나 저런 새를 본다거나 이런 하늘 이런 것을 보고 본듯이 참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숙고해라 라는 뜻에서 이런 피조물들을 많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الواجب أن نعب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الذي خلقها الواجب أن نعب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هو الذي خلقها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الله 하나는 믿고 따라야 된다